자 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송나라 때 쓰여졌다는 신라가 중국 동남부에 있다고 기록한 재번지 이 재번지의 번역본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재번지라는 책은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만주원류고 이 만주원류고라는 책의 재번지에 대한 인용 문구가 나와요 이 만주원류고는 청나라 건륭제 때 이 만주에 있는 모든 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의 조상이 되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기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신라가 기록이 돼 있죠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만주원류고라는 책은 총 인용한 책이 83종이다 그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책들을 인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는 36종의 사설을 인용했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총 83종의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책들도 있고 이 재번지의 기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은 이 번역본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원문의 기록들이 없어요 원문이라면 뭐냐면 이런 책들을 보면 제가 보면 고려선에 보시면 이렇게 원문들이 있어야 돼요 원래요 이게 한자를 워드로 치는 게 아니고 원문을 이렇게 실어 놔야 되는데 한자도 없고 원문도 없다 자 그렇지만 이제 번역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재번지를 인용했는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는 법이 엄격해서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것도 죽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씨쓰기 활쏘기들을 익히는 곳이 따로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지금이랑 우리 비슷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 신라는 뭐 수서도 그렇고 신당서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많고 전답이 비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송혜워라는 책에 신라는 낙타 물소가 자라는데 굉장히 적합한 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거 세번지 세번지에는 신라 땅은 낙타 물소를 기르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만주 원료예요 여러분 신라 땅은 낙타 물소를 기르기에 적합하다 자 낙타는 실크로를 통해 가는 북경부터 시작해서 실크로들을 통해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동물이고요 물소는 양자강 이남해 변홍사를 많이 짓는 곳에서만 발견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활을 만들려고 물소를 기르려다 실패했죠 신라시대 때는 이 물소로 만든 쇠내 즉 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낙타 물소를 기르기에 알맞은 땅 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영남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고 이제 박세용님이 역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자 송나라 때 이제 조여갈이 썼다는 세번지는 자 이 지금 번역책은 여러분 이 번역책은 1996년 이제 중화 서국에서 가능한 것을 이제 역주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1996년도 번이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제번지라는 책의 판본은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지금 청나라 때 걸릉제 때 이렇게 그 다음에 1782년도 그 다음에 1805년도 딱 두 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후대본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송나라 시대 때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누가 쓰고 언제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원본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대의 것만 남아있다 그럼 이 후대의 것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1940년에 이것을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만에서 출판을 했다 얘기입니다 짜집기를 하고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 번역책을 지금 보면 1996년도 본을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장사꾼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이 태주 지금 이제 이 대를 보면 대만 할 때 대자인데 아마 이 태주일 겁니다 지금의 똑같은 같은 한자예요 태주, 그 다음에 온주, 왼저우, 그 다음에 취한저우, 천주, 복권성의 복주 이렇게 있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자 장사꾼들은 이런데 이제 지금의 무역항로에 이르러서 이제 장사를 했다 매매를 했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책에 한번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러 지역명들이 쭉 나와요 어찌됐든 이제 송나라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물길을 따라서 여러 군데 다 무역을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설명을 해놨는데 자 우리가 볼 건 어디냐면 이 아래쪽이에요 여러분 이 타이완이랑 근데 타이완이 아니죠 류쿠죠 류쿠 유구국 그 다음에 오늘은 신라국 저랑 같이 외국 이 세국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6년도에 간행된 것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신라는 한반도에 가다놓고 자 그 다음에 외는 일본이니까 여기다 놔뒀고 그 다음에 유쿠를 지금의 오키나와가 아닌 대만을 류구로 표결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류쿠부터 나옵니다 류쿠는 이제 오키나와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특이하게 타이완으로 나오죠 보면 지금 검은색이 있고 아래쪽에 이 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각주예요 이거는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역주 각주는 일만 보지 마라 보지 말고 원서 위주로 웬만하면 웬만하면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씀을 두차를 드렸어요 자 류쿠는 취한저우의 동쪽에 마주하고 있는데 배로 가면 한 5, 6일 정도면 도착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배로 가면 동쪽에 취한저우에서 도착하면 지금의 대만 옛날에는 류쿠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그러면 지금의 오키나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류쿠는요 고지도에 보면 소류쿠, 대류쿠가 나옵니다 소류쿠, 대류쿠가 나오는데 지금도 현재 대만의 왼쪽 섬 이름이 소류쿠예요 그러면 예전부터 대만은 오키나와가 아니고 예전부터 대만은 류쿠라고 불렸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류쿠라고 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류쿠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죠 고려시대 때 류쿠가 고려한테 조공을 합니다 고려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류쿠가 지금의 오키나와냐 대만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 류쿠는 뭐라고 나오냐면 갓을 만들고 깃털로 장식한다 그럼 이제 동의가 항상 깃털로 장식을 했죠 천손사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구당서에 보시면 이제 외와 일본은 다른 나라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외 일본 이렇게 다섯 개의 국가는 동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의 중심지 중국 동남부부터 대만을 포함하는 곳 그렇다면 동이기 때문에 갓을 만들고 깃털로 장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류쿠로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 양, 낙이 말이 없다라는 뜻은 소랑, 양이랑, 낙이랑, 말은 주로 북방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북방에 많이 있습니다 양, 낙이는 북방에 많이 있고 말도 북방에 있죠 그렇다면 아 남방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신라에 대한 기록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나라들이 짧게 짧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국은 변환에 남은 종족이다 이렇게 변환에 남은 종족이라고 하네요 원래 신라는 이제 진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변환에 남은 종족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취한저우의 해문, 바다의 문과 마주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반도의 경상도를 보면 절대 말이 안 되는 문구예요 자 취한저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현재 지금도 수많은 신라와 고려에 대한 지역명이 존재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례 지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반드시 사명에 왔다가 이후에 다시 출발한다라고 하는데 사명이 어디냐 보면 이제 닝보, 영파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무역 거점이에요 출발지죠 자 김시박씨의 성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김시박씨들이 다 양자강 주변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시박씨, 석씨 다 있어요 자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서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않는다 아까 내용이랑 만주원류고랑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이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자 땅은 변홍사가 적합하고 낙타 물소가 있다 어찌됐든 지금 낙타랑 물소가 있대요 지금 한반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동물이죠 낙타랑 물소가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만주원류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땅은 변홍사가 없어요 변홍사라는 게 없고 땅은 낙타 물소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만주원류고고요 자 이 재번지 나중에 뜯어 고쳤다는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 재번지에서는 변홍사가 살짝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한자로 자 이 한자 자체가 다 지금 보시면 중국 바이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이제 원문을 검색하시면 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이렇게 막 적어놔요 이게 지금 원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원문을 보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문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원문이 원문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분 일반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본인들이 한자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게 원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어찌 됐든 이것도 원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중국에도 다 검색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게 지의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벼가 나온다는 얘기죠 유 자도 들어가고요 원래 만주 원류계는 없다 자 여러분 조작되었다 신라의 땅은 낙타 물소가 자라기에 합당한 마땅한 땅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짝 변홍사로 살짝 고치고 낙타 물소가 있다 어찌 됐든 경상도에서는 낙타랑 물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점점 점점 조작하고 고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외국은요 뭐라고 나오냐 외국은 취안저우의 동북쪽에 있고 지금은 일본국이라고 부른다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이제 일본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기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백제의 잔당들과 또 외세력이 이주에 가서 세운 나라가 일본국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되고 일본석에서도 일본을 얘기를 할 때는 일식이 지금 일본 열도에서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외국은 취안저우의 동북쪽에 있고 지금은 일본국이다라고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자 땅에는 산림이 많고 지금도 일본에는 산이 많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없다 밭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의 좋은 밭이 이렇게 나오고 자 스스로 태백의 후손이라고 부른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당서의 동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외 일본 이렇게 5개국을 표기를 했는데요 자 이 민족들은 태백산에서 나온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자 환웅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군 태백산 이렇게 태행산맥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백두산 위까지 태백 백두 백두 해서 다 태백산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태자는 클 태차를 썼죠 어찌됐든 스스로 태백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한차는 음차니까요 아 그러면 일본 외도 같은 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더위와 추위의 차가 크다 더위와 추위의 차가 크다 지금 일본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양직공도에 그려져 있는 외의사신은 빨가벗고 있습니다 거의 동남아시아에 거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더위와 추위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사계절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일본이 맞죠 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물소도 있고요 약간 일본이 조금 더 따뜻하죠 한국보다는요 자 물소가 있고 나귀가 있고 양도 있고 코끼리 같은 것도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코끼리 상해가지고 코끼리 상 같은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자 물소는 있고요 음 물소는 있구나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더 완전히 코끼리인가 코끼리 같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취한저우 사람들은 일본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 무역하러 이렇게 나와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 대신 취한저우에 들린다 무역하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이제 화살을 쏘면 멀리 나가지 않는다 지금도 일본 화살은 되게 후지죠 여러분 이유는 전쟁에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별로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본의 왕은 성이 하나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일본은 지금 성이 하나구나 자 그래서 이 송나라의 사신이 여러 가지 책들과 다양한 기록들을 종합한 재번지원을 받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취한저우의 해문과 물의 문과 마주하는 곳이 신라다 또한 낙타와 물소가 자라기에 알맞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신라다 하지만 만주골료고 때 적혀있는 그 원문이 지금 현재 재번지는 원문을 보기가 힘들뿐더러 변홍사로 살짝 바꿔놨다 변홍사로 살짝 바뀌었다 그래서 이 책도 번역하신 분도 96년도 중국에서 번역한 분을 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신라를 한반도로 해석을 해놨다 그리고 각 줄을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번지를 봤습니다 번역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책은 항상 이렇게 원문이 있어야 돼요 사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쫙 갈기지 말고 원문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원문 자체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도 해석할 때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셨죠 신라의 위치 신라의 위치를 한번 보셨습니다 낙타와 물소가 자라기에 알맞은 나라 물소는 무조건 난방동물이에요 물소가 자라기에 알맞은 나라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할 때 신라는 신라 비단의 나라 옷을 다 제공을 해줬고요 당나라 군사들에게 그 오랫동안 쌀을 어떻게 제공해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소와 낙타의 나라 말들이 말들이 뛰노는 초원이 많았던 나라 신라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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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